안녕하세요. 생명과 그리스로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수생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로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종철, 너는 네가 만약에 N수를 한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수업을 듣는 강사일 수도 있고 포기하지 말고 넌 할 수 있어.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싶어요. 앞으로 힘내서 꼭 수능 대박 화이팅을 이루자. 제가 N수생이라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살면서 순간순간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이런 걸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어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더라. 1년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내가 재수를 한다, N수를 한다 그걸 실패라고 받아들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느낌을 우리가 지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수업을 들어가 보면 대체로 고3보다는 N수생들이 어둡고 훨씬 많이 지쳐져 있고 힘들어합니다. 눈빛은 상당히 냉소적이고 눈빛만 봐도 고3 현역인지 N수인지 느껴질 정도로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N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밑걸음이 되어서 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한 번은 우리가 믿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N수가 고3 현역보다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결과, 더 비약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지금 이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N수생이 가져갈 마음가짐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좋은 욕심을 가질 때는 조급하거나 불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욕심을 가질 때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좀 다소 느린 감이 있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결국 나는 단단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도, 자존감도 점점 쌓여가고. 그런데 가끔 나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불안하고 조급했어. 나쁜 욕심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실험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한 방에 뒤집으려고 하고 그랬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되게 불안하고 조급했었던 것 같아. 내가 N수행이라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단단해지는 느낌으로 공부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게을러서 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꾸준히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하면 될 거야? 이건 좀 비현실적인 거야. 그럼 불안해. 그치? 그리고 남을 보고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지만 그게 실제 실천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아. 일단 나 자신을 생각해봐야 돼.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런 점들을 계속 생각해가면서 보완해 간다는 느낌으로 주변 보지 말고 나 자신에 집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욕심을 가짐으로써 불안감을 버리고 확신을 갖고 우리 함께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력자로서 돋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열심히 끌어주고 밀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모든 강의에서 1년 동안 강의가 끝날 때마다 외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마지막 다섯 번째 덕목 끊임한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해보자. 올해 꼭 멋진 결과로 여러분들이 수능 대박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